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너무 귀엽지? 내꺼잖아? 응, 그냥 동영상이야 이거 너 브이로그에 나오는 거야? 양파탕, 양파탕? 이거 약간 잘못 드신 것 같은데? 내가 봤을 때 나머지 양파를 다 나눠줬어 거의 급식소야 나 불쌍해 그거 춘장이야 야, 짜장친구야 아니, 춘장으로 짜장면 만들지 않아? 맛있게 나온다 진짜? 맞아 나 불쌍해 나 불쌍해 나 불쌍해 나 불쌍해 볼쌍해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쌓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동네에 대해서 더욱두집 착각이 하고 볼쌍해 왼쪽 Phillips ilippe 면 2 pelvis Gil 이뵐 elsius 기념 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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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뷰하고 받았어요 희진이 어디 거예요 저는 알바 갈 거예요 저는 옷 살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근데 아이유 형은 사람 좋은 사람 근데 아이유 형은 사람 좋은 사람 색감 진짜 예쁘다 색감 진짜 예쁘다 네가 딱 잡아야지 알았어 다시 해볼게 너들 뭐해? 쇽 이게 그거예요 맹꽁이 전동차 흐흐흐흐 흐흐흐흐 우리가 여기를 아까 땀 뻘뻘 지연아 알겠지? 다음에는 누구랑 손잡고 오면 되겠지? 뭔가 비둘기 조련사예요 우리만의 비둘기 조련사 피자 맛있겠다 미쳤어 피자 해나야 이렇게 해줘야 돼 아 이거 좋지 않겠지? 응 난 그냥 자꾸 먹을래 추천 이렇게 못해 못했다 와 역시 백수단 선배님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렇게 못해 못했다 탈말을 잊었어요 너무 맛있다 쉿 쉿 쉿 쉿 왜? 말 안들어 쉿 아 진짜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